아홉 열 아홉 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늘은 운동 가는 날이에요 렛츠고 제 차를 끌고 갈 겁니다 저는 도착해서 집사2장 집사1장 집사1장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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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 집사2장 떨어졌다고 집사2장 정도 감기 걸렸구나 가방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, 7, 7, 8, 9, 10, 11, 12. 근데 이 노래 나왔는데. 우리 나은 축구 진행해주세요. 드디어 가뿐야겠다. 아니 이게.. 이게 왜 이렇게 구부러.. 아.. 됐다. 일주일 만에 운동하니까 너무 안 나요. 근데 감기가 악재가 와서 목이 많이 안 좋아서. 고맙습니다.